롯데렌탈이 K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렌터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롯데렌탈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K관광협력단에 참여하고 방한 외국인이 편리한 렌터카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한국방문의 해위원회를 통해 전날 한국방문의 해 K관광협력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롯데렌탈은 K관광협력단 참여기업 중 유일한 렌터카 업체로 롯데렌터카를 통해 관광기관 및 연계협력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외래 방문객의 교통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렌터카는 글로벌 렌터카 브랜드인 허츠와 제휴 협약을 맺은 공식 파트너사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문 응대 인력과 되어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멘